네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비디오 촬영 현장에 엄마! 어땠어요? 틀렸어요? 감쪽같이 틀렸는데 우리 막내 귀여움 중인 루이예요 싱글 예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우리 조글래파 우리 저랑 프리파 에이스크림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나올지 달콤함 탱모습만 손질했어 우리 인사 볼 수 있는 비비인데 이번 안무 킬링 포인트? 킬링 패트? 되게 시원 굉장히 상큼하고 나 뮤비 좀 찍고 올게 셀레나 고메즈와 이렇게 나 바라인 척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영상통화로 또 인사를 해봤고 각자 이제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언지야! 소녀소녀 쓰러움을 빨리 그녀 Improve 그녀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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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녀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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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